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가 인가 네 잉혀맨이구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경찰복을 입고 그리고 도둑복을 입은 이유는요 바로 오늘 투명인간 콘텐츠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호 오호 이슈 자 멤버들 다 아실거라 믿고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오늘 게임 룰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룰은 간단해요 자 잉혀맨님은 총 목숨 3개가 있습니다 총 목숨 3개가 다 죽었을 때 경찰분들의 승리이구요 저는 비일본으로 3개를 찾고 여기를 이 성을 이 성을 탈출하면 도둑의 승리입니다 도둑은요 투명인간이구요 경찰분들한테 안보입니다 아시겠죠? 네 간단하죠? 도둑은 탈출하고 경찰분들은 저를 3번 죽이고 자 그러면은 저는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귀환서 귀환서를 쓰면은 여기 맨 위 탑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4개가 있구요 그리고 한방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방에 죽일 수 있는 한방검이 있어요 4개를 쓸겁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내려가주세요 여러분들 자리 잡아주세요 내려가서 투명인간 도둑 오늘 이 성을 탈출하고 여길 나가보겠다 아 문 열지말라 했다 오케이 오케이 저기 다 막고 있구만 어리석은 녀석들 와 이거 못나 못나갈 것 같은데? 내가 순찰을 해야겠구만 일단 비위보도를 찾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케이 비위보도 하나 찾았군 여기 위에 가 김니아 뒤에 창고 못열렸었다 그렇다 알겠냐? 알겠다 나를 보지 못하는 녀석들이군 야야 방금 저기 석탄쪽 석탄쪽 석탄쪽이 그 발 발 보인다 여깄지 이 자식 esc quiero 내가 얘 Taiwan 내려갔다 내려갔어 내려갔어 아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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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지금 내려갔어 이 훔하고 inlet 내려갔다 내가 도망중인데 안 내려갔어 아직 위에 있어 안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나는 FBI 뱀 쟤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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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달 야인 바보지로 조용히해 알겠다 알겠다 경체들은 날 보지 못하지 나를 나를 보지 못하지 모두 입자를 꺼주길 바란다 내 입자가 보이는군 날 잡지 못하는군 비디오 입자 내 나이 20세 모든걸 파괴할 나이지 들어와 입구쪽을 확실하게 봉인해 어차피 나머지는 소수만 움직이면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방금 한 대 맞았어 누가 여기 위에 층이 있었네 문 왜 열렸지? 하하하하 귀엽다 귀여워 어 뭐야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다고 누가 때렸다고 누가 때렸다고 당신이 때리잖아 누가 때렸다 누가 때렸다 목숨 3개를 2개를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못하기 때문에 2개를 줄이겠습니다 그냥 지금 위험해 부셔야돼 여러분들 필살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공간인술 2개 역시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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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médium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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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кораб 우리 번호를 하나 찾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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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아무도 날 잡지 못하는 글 야 야 이거 그냥 사람이 적은게 나 많으니까 더 힘들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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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손에 하얀색 종이 들고 있어 야 손에 하얀색 종이 들고 있어 야 우리끼리 죽이지 말자 왜그래 오 뭐야 손에 뭐가 들고 있어 야 여깄어 야 여깄다 여깄어 거기있다 이자식 아 어어를 에허 porte 어허 intensely 내가 뭔가 때렸는데 그래서 어딨는 거야 여깄 여기로 왜 일리 내려와 바보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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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내가 뭔가 때렸어 야 야 사다리 타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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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여깄다 어 뭐야 이거 발자국 방금 뭔가 있었어 내가 봤어 어 웃어 웃어 웃고 있어 이게 뭐지? 나 못먹고 뭐가 되었어 으éis 그만 때려!! 으 Furthermore 어 내가 뭔가를 때렸어 응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 침묵 올라간다 야 여러분들 게임 룰로 바꿨어요 세목숨이나 두목숨이었잖아, 한몫수로 줄이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죽일 수 없다 Las Vegas 눈치를 채워버렸습니다 제가 이럴 수가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군 야 애들아 mitigation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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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어 여깄어 여기 내 봤어 내가 봤어 여깄어 여기 있어 창문 창문 야 뭔가 맞는 소리 policy 온 Springs 이거 바보 컨테취인가ing 너 죽을래 진짜 으아아아앍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구만 야 여로로 죽여 잠깐 여기 엑스맨이야 아 여기 근처인다 여기 근처인데 어디지 아 여러분들 이거 아 안되겠네 야 애들아 야 애들아 나머지 다 입고 좀 나가 여유롭게 막고 여유롭게 나가야겠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야 내려갔다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을까 아 비밀번호 잘 숨겼네 그 대신 제발 그만 때려 상자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찾아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이야 입구 봉쇄해 지금 이제와서 어 입구만 잘 막으면 끝이야 한목숨입니다 저 참고로 한목숨 그래 입구만 잘 막으면 된다니까 안되겠다 그만 먹으면 써야겠어 딱 한번만 죽이면 돼 딱 한번만 꼭 죽여줄게 걱정하지마 못 죽일거 같아도 그래 아까 나 걔도 가만있었는데 서로 싸우시더라고 확신을 했지 아 이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한 컨텐츠구나 아 이제 절대 못듣는다 지금 정혜인 정혜인 3명을 지키고 있다 아 이 베트남 베트맨 뭐야 악의 냄새가 나는거거든 그럼 이 자식 여기있구만 그럼 그냥 때려 잡아줘 제발 ㅎㅎ귀엽다 귀여워 아 별로 어 아이고 오케 라동님 안녕히계시고 어어 응 아 빌보너 이거 잘 숨겼네 빌보너를 가을그래 till GO ㅇ오오오오 어 어우 와ㅓ아ㅓ Shah 아오…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었는데 한 몫 만 더 주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거 한 몫 만 아 잘하네 알았어X2 나도 알았어 앙 으음을으음 아우웅웅 아 투명좀 오케이 연습게 알았어요 아 잘하네 비밀번호 초기화? 아니 아니지 아니지 비밀번호 너무 잘생겼어 투명좀 걸어줄래? 알았어 x2 잘하네 위에 입구 막으면 돼 비밀번호 몇개 찾았어? 하나하나하나 투명좀 걸어줄래? seat 좋아좋아 빨리 위에 있고 막아 이제 다시 오케오케 아 알asında 알았어 오케알았어 오케오케 간다 시작 아 무시하는게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너무 무시했다 아니 이렇게 빌보노를 너무 잘생겼어근데 안보여 쪼그만 어어어 어어 어어 으하하하하하 아 얘 보였어? 보여 나 보였다고? 아 투명이 안 됐잖아 반투명 반투명 됐어 반투명 반투명을 시키면 반투명을 시키면 어떡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 보였네 보였어 다시 할께요 아 보이면 어떡해 형이 한 방공 얼마나 남았어요? 어? 난 내가 산만검 아 지금 세 개 오 야 눈에 살이 난다는 줄 알았어 아 투명 좀 부탁합니다 열 어차피 너무 빨리 죽이더라고 간다 출발한다 출발 여깄지 이 자식 안 속아 이 여기 있지 내려갔다 이 자식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요 진짜로 이기만 나한테 한 대 맞았고 방금 난 꿈쩍 안하고 난 꿈쩍 안하고 나는 지금 어 거의 경찰서 다 꺼지시지 여긴 내 자리거든 다 가시지 야 들어와야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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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굉장히 잘 맞거든 아아악 저기 2층 장난 아니다 2층에 2단으로 칼질을 하는데 와아악 장난 아니다 와아악 우리의 존이다 우린 꿈쩍도 안한다 여기서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저기 장난 아니다 저기 뭐야 쟤네 왜 두명이서 저기도 칼질하는거야? 쟤들은 바보들이야 무시해 아 비밀번호가 여기 있었구나 아 찾았다 야 왜 비밀번호 알려줘 이 바보들 비밀번호 위치를 알려주다니 비밀번호 위치를 알려주다니 정말 정말 고맙구만 잘 막으면 돼 괜찮아요 여기서 죽이면 돼 오케오케 나 비번 두개 찾았구요 오케오케 아 비번 1,2,3이네 이거 1,2인데 1번 2번 2번 1,2,3이네 비번 여기 나가야겠구만 아우 얘들아 막아 들켰어 막아 비번 1,2,3이네 비번 1,2,3이네 안되겠어 이 방법까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료는 예 얘들아 1층으로 와 막아 아냐 여기 아직 안 뚫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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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후후후 요새 누굴 바본줄 아마도 헤헤헤헤 아 야 야 여보 인겸이한테 방금 죽었잖아 에어어우 어기 아 요러로 장난아니구먼 한방금 다 썼다 아 요러로 장난아니구먼 저기서 나 요기 나 진악하지마떤 어떡하는구만 빨리 복고아 경찰들 다 놔둬어라 으아아아아아 죽는다 아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아직 괜찮아 야 내밀다 내밀어 좋아좋아 정이는 승리한다 승리했다 여러분들 잘해 잘해 좋았어 여러분들 예상대로 3라이프로 하겠습니다 투명 걸어주세요 정말 더럽네요 투명 걸어주세요 까보러 보시지 다시 아 잘해 잘해 이번엔 내려간다 시작 와 못들겠어 도저히 아니요 재위치로와 재위치로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대 오오오 오오오 으아아아아 으악 우오엌 정한다 이 녀은 대지바텅이 아니다 원래 이렇게 쫄린다면은 다 구석에 있는 거야 흠 불안하지 이념해 점점 좁혀오지 으앍 우리들의 실력을 무시하다니 이 자식 감히 그정도 실력 같다가 우리한테 라이프 1이라니 어 아주 죽고 싶구만 대성실이 아니구만 여깄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그만 때려 그만해 어 여기다 여기다 오 오 포턱이 아니야 으아아아 여깄다 여깄다 으아 이 근처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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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통이 아니야 어떻게 보이는 거 같아 마치 보이는 거 같아 뭐야 뭐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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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어 여깄어 와 보이네 보이나 내가 보여? 아니 움직일 때 그 발바닥 그거 가로 달리는 거 그거 아아아아 야 이제 흔적을 못찾겠어 당연하지 비밀번호 입력 못하게 비벼 비벼 비밀번호 야 라장 뭐야 야 라장 뭐야 야 위에 있어 지방에 떨어졌다 와 이거 끝장인데 한번 dumb 어디 있어 여기 하면 어디 있어 하하하하 ㅋㅋ wastewater 으어왜 또 였다! 딜 번호가 과연 123이 맞을까? 어 였다! 였다! 야 그만둬! 야매로! 올라가 올라갔어 어 아니다 이거 그 다락 문 안 열렸어 다시 내려갔어 그만둬! 얘들아 이제 그만 괴롭히라구! 에헤 다시 까무라 포시지! 포턱이 아니야 포턱이 아니라고 어딨어 잉혜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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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뭐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야 잊지링이! 찾아! 뭐 때렸는데? 뭐 있었는데 없어졌어 철벽방어야 난 내려갈 수 없어 이거 이거 꼼꼼히 숨었구만 하지만 내 사료난도 피할 수 있을까? 때렸는데 없으면은 귀환사리 탄거야 올라가 올라가서 내려오고 있을거야 야 다시 위로 막아! 막아 막아! 어?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라고! 잉혜택대 야 아직 여기 문이 안 열렸었어 여기 아직 안 내려온거야 아 잉혜택두아 흐흐흐흐흐흐 닫아야지 다 닫아야지 흐흐흐흐흐흐 인형의 비밀노랑 엘리삼이 과연 맞을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흫 아 왜야냐 지금 비밀만 알려줘 못나가겠어 진짜로 흐흐흐흐흐흐 야 진짜 못 나가겠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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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대 맞았다 오! 밖에 있다 와 보통이 아닌데? 이거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고? 나 내 나한테 남은 목숨만 한개라구 이러다가 죽어버리고 말거라구 보통이 아니라구 이놈서 무빙이 장난이 아니라구 나갈 수 없을거라구 오오오conom 3돌이오 오래라 worldwide 너 뭐야 지뜺이 뭐야 어 내려간거같은데요? 내가 내려갔어 아따 지뜺이 뭐야 왜 뜨려 저처럼 뱉는 소리 그냥 FBI에 내가 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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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때가 갑자기 나 죽였어 정말 고맙군 저의 철통 방어였는데 와 이거 어떻게 나와 이거를 너무 철벽 방어라고 아 진짜 큰일났네 아 비밀번호 그냥 알려줘 어 비밀번호 알려줄까? 어 알려줘 알려줘 싫어 왜왜 찾아보시지 찾아야돼? 찾기까지 해야돼? 어떻게 찾아 알려줘 129 이제 입구 철통 방어해라 129랜다 2 9라고 좋았어 내가 밖에서 순찰하고 있겠어 아 야 야 야야 문 열렸잖아 문 열렸잖아 아니 뭐하는거야 야 이거면 나갔다 이거면 나갔어 으응 안 나갔어 아직 문 열렸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닫아 어떻게 닫아 나갔으면 이거면 이미 나갔으면 말했어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친절하게? 야 문 닫아 어떻게 닫아 어떻게 닫아 이거 안 닫혀 몰라 이 수건 죽여 이 수건 정말 친절하구만 이거 이거 패널티가 생겨버렸구만 누가 대문을 열어놨어 야 막아 막아 다 막아 저 비번 입력해야돼? 또? 대문이 막혔지 대문이 막혔다고? 대문이 막혔다고? 야 비번 입력이 안 돼! 얘들아 비번 입력이 안 돼! 비번 입력이 안 돼 다시 달아줘 다시 달아줘 야 비번 입력이 안 되잖아 저거 어? 그렇네 다시 다시 달아줘 다시 달아줘 됐지? 됐지? 됐다 이제 입력이 안되면 안 되지 근데 난 여기서 뭐 하는거야 어? 야, 문 열렸잖아! 야, 문 열렸어! 문은 왜 열어? 아니, 아니야 우리가 연 게 아니지 maar 열렸어! 어 뭐야, 어 뭐야!!! ㅋㅋㅋ 낙인 야, 이럴겟 있어, 야, 이럴겟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냐 낙인 찍혔어 낙인 난해 난해 이렇게 해서 투명인간 콘텐츠 끝이 났고요 탈출 성공했지만 죽었네요 아 비밀번호 알아갔으면 난리도가 올라가야지 태풍완료 네 감사합니다